안녕하세요.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5월입니다. 배우라는 이름 아래 가끔은 가두고 때로는 엄격하게 굴었던 제 마음에게 모처럼 충분한 자유를 주고 있는 요즘입니다. 처음부터 순수하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저는 배우에게 제일 중요한 미덕 중 하나가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항상 여러분께 마음으로 다가가는 진정성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모두에게 행복한 5월이길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